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우울하고 잠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우울감과 관련된 것은 우선 수의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행의 모카토금수의 기운 중에서 수의 기운이라는 것은 생각과 상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뭔가 받아들이는 성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질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물의 기운이 강한 사주이면서 겨울에 태어났다면 조금 더 문제가 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태어났다는 것은 추운 환경인데요.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생년월일 씨의 기운에 의해서 신약이냐 신강이냐 약하고 강한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난조습이라는 온도와 습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겨울에 태어난 기운이면서 수의 기운이 많을 때 그것이 일간이 수이건 다른 오행이건 상관없이 겨울이라는 것은 춥고 메말라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나면서 수의 기운이 많다는 것은 눈보라가 치는 추운 계절적인 환경에서 내가 생각과 고민과 번뇌가 많아지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우울증이 생기기 쉬운 그런 에너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러한 수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가을, 겨울, 특히 겨울을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겨울의 기운이라는 것은 차고 그리고 새벽의 기운이라는 것도 금수의 기운이 강하게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우울한 마음이 더 든다거나 생각이 더 많아져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은 하루 중에서 그 음기와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겨울이라는 금수의 기운이 강할 때 새벽은 그러한 음기와 나를 끌어내리는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니까 이 시기를 잘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의 기운이 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주의 수의 기운이 깨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수의 기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와 반성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한 동네, 특히 강이나 바다가 너무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보이는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생각이 더 많아지면서 반성, 정리, 끊임없는 상념, 잔상이 나뭇으로 생각이 더 많아져서 우울감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밖으로 움직여서 본인의 에너지를 올려야 돼요. 다만 이렇게 기운이 떨어질 때는 운동을 하는 정도의 의욕도 생기지 않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산책을 한다거나 거리에 활기찬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우울증이라는 감정, 우울감이라는 것이 나에게 엄습해와서 내 모든 것을 잠식해 가려고 할 때 이것을 깨려고 하는 에너지는 필요한 건데요.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떤 상황이건 간에 결국은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일으켜야 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사주에 인성이라는 것이 많을 때 생각이 많고 머릿속에 늘 복잡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특히 정인과 편인 중에서 편인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의심이 많고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나 처지라고 하더라도 안 좋게 바라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으로 그 흐름이 흘러가니까 그 흐름의 에너지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편인이나 정인이라는 인성이 많은 가운데 식상이 전혀 없다면 생각과 고민이 들어오는 입구는 많지만 출구가 없기 때문에 털어버리질 못함으로 계속 쌓여서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인성이 강하면서 식상이 없을 때도 이러한 성향이 드러나기 쉽지만 편관이라는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관이 있으면서 식상이 없다면 식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상황에서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잔상이 많이 남고 상념에 젖어들기 쉬운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내 마음이 과거에 얽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거에 얽혀져 있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현재가 조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의 이 상황이나 감정들도 지나가 보면 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에 조금 더 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편관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추억이 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기질과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과거의 아름다운 것들을 되새김질하고 반추하고 소처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머릿속을 비워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잡생각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생각이나 상상, 망상까지 가게 되면서 본인을 복잡한 머리 상태로 집어넣게 되니까 이런 것들의 생각의 고리를 끊으면서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일정 물리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이외에는 머리를 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울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밝고 긍정적이고 성취를 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보다는 귀찮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딴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울감이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바라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들은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다만 본인의 기질적인 성향에 의한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운이 안 좋을 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에 걸맞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순간순간 우울감이 든다거나 어떤 특정 기간에 우울감이 드는 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울할 때는 걷는다거나 본인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외부적인 활동의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나는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우울한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